아 왜이렇게 못맞춰? 몇발을 쏜거야? 아 노드가 부족하네요 노드가 없대 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저거 잡아야되는데 어딨어 저기있다 뭘걸로 찍어가면 안되지 자 그건 그렇고 저걸 뭘해야되는거같은데 광석을 이쪽으로 가야되요 통제인시드에 진입하기전에 중력이 회복이 되야된데 중력을 어떻게 회복시키지? 이거 여기다 끼워넣으면 되나? 왠지 그냥 이렇게 해야될거같은거 해봤는데 아 이걸 다해야된다고? 저기도있다 조금만 더 아아이 거리가 멀어요 뭐야 뭐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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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어디야? 나와잇 아잇 어디야 어디야 나와잇마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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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두칸 다 두칸 달았어 이거 아 저기 안닿네 아잇 오케이 아잇 이게 아잇 아잇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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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헷갈려 헷갈려 자 이제 이거를 열제 다소감수라고? 또 있어? 또 뭐 또 뭐 있는데? 설마 시체까지 하라는건 아닐테고 어... 어? 저기 뭔가 있다? 다 한거 같은데? 아 저기도 있구나 아 너무 멀어 자 이제 마지막이지? 중력을 회복, 복구할 수 있대요 아이고 이거 잘못 조준해서 쏘면은 한방에 갈텐데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 여기가 어디야? 잠만 어... 여기가 어디지? 저기 여기 여기 아니다 아 저기다 자 중력 회복 자 중력 회복 빨리 와라 자 중력 회복 이동 안쪽 맞다 자 중력 회복 파파가 죽을때 뽀뽀 엄마가 아앗고도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서 뽀뽀 또 또 오네 아 왜 안 맞아?! 어? 오오!! 와..왜 뒤에도 있었어 한방이나 아 에너지 에너지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많이 달았을 때는 양을 먹는 것보다 작업대에서 오오오오! 가까이서 터졌으면 죽었어요 작업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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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에.. 나 지금 에너지 먹기 싫은데 작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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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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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아니야 저장하는거죠 우쇼 그냥 이래서 살면은 대박인거고 정말 돈 아끼는거지 한 7천굴도 아끼는거죠 7천굴 이래서 살면 질짜를 작업대 아어? 작업대가 아냐? 나 1층에 잠깐만 올라갔다 가자 1층에 작업대가 있죠? 올라가는데 애들이 나오진 않을거야 설마 나오겠어? 안 나오죠? 왔어요 왔어 어? 모자르잖아 야 어차피 노드는 하나 사야되니까 노드 하나 사자 알겠다 아니 노드 살 돈이 안되잖아 팔어팔어 팔어팔면 살수있어 어? 살수있어요? 뭔가 나 되게 억지로 흐흐흐흫 아우 지금 지금 어.. 진짜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꽉 채워줄게 꽉? 이야.. 꽉 찼어요 6칸 됐다 자 자 유지보수 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쓸려가지고 죽으려나? 헤어질 때 어? 또 만나요? 뽀뽀뽀 아.. 깜짝이야 이씨 3층에 네크로모프 있는 것 같은데? 아 그.. 그 재생하는 노? 네크로모프는 다 네크로모프지 머리 아.. 네크로거다 네크로quele게